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7만 7천여 표의 큰 차이로 낙선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광주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낙연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낙선 뒤 거리에 나가 고개를 숙이고 낙선 인사를 하는 사진과 함께 광주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도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다하겠다며 특히 우리 정치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증오와 저주의 선동정치를 어떻게 끝낼지 국민과 함께 끈기있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, 민주세력의 재건,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며 정계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앞서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처럼 되고 있다며 지난 1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습니다.